디자인 워크샵 방법론 안녕하세요. 의진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디자인 워크샵 방법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으로 오늘은 구글의 디자인 스프린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는 구글에서 만든 디자인 방법론으로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의사결정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용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방문을 이해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후 사용자 테스트를 거치는 매우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는 시중에 이미 책도 나와있고 구글 벤처스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대표적인 디자인 액티비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무엇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일차는 사용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의 비전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리서치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과제에 대해 꽤 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 과정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가자 개개인이 How am I weak question,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도출해서 포스트잇에 한 질문당 하나씩 적어서 벽에 붙입니다. How am I weak question을 도출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슷한 질문을 모아주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구글에서는 각 개인마다 두 개를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스프린트의 첫날이 끝납니다. 2일 차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경쟁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와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라이트닝 토크라고 부릅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디에이션에 들어갑니다. 구글은 이 과정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찾은 자료 중에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노트에 옮겨 적는 과정입니다.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서 20분 동안 아주 러프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각자 체크합니다. 그 다음은 Crazy Ace라는 디자인 액티비티를 진행합니다. 종이를 8등분하고 각 칸마다 1분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그려냅니다. 여기서는 퀄리티보다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솔루션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솔루션 스케치는 3칸짜리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으로 그림만 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제목을 달아줍니다. 2일차가 디자인 스프린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는 각자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방향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데이션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디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3일차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다 같이 발전시킬지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세한 스토리보드를 그려 프로토타입 만들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2일차에 각자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는 의사결정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빠르게 각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 혹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선정됐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아이디어를 보다 상세하게 발전시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스토리보드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처음 사용자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실제 이용하는 전체 플로우까지 빈틈없게 구성해주시면 프로토타입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어느새 4일차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각자 무슨 일을 할지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느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자만 정하고 프로토타이핑에 집중합니다. 사실 프로토타입이 나와야 5일차 사용자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일차부터 3일차의 시간을 절약해서 3일차 오후부터 프로토타입 작업에 돌입한다면 보다 좋은 퀄리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므로 퍼실리테이터는 이를 잘 생각하면서 디자인 워크샵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는 인원은 사용자 테스트 준비를 하면 됩니다. 테스트를 누구한테 할지, 어떤 질문을 물어볼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만든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실제 사용자를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간단히 진행해도 좋습니다. 약 4명에서 5명 정도에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뒤 그들에게 배운 점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5일간의 디자인 스프린트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실 5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5일 동안 모든 인력을 빼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보통은 2.5일에서 3일 정도로 줄여서 진행하고 사용자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가 5일 내내 참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프로토타입 과정과 사용자 테스트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구글에서도 3일로 줄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